안녕하세요 W24입니다 안녕하세요 W24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W24가 주 오스트리아 한국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Inspire me Korea에 초청되어서 오스트리아에 가게 됐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지 저희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9월 1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발로날레에서 Inspire me Korea 추석 행사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W24입니다 저희는 한국 문화원에 오스트리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Inspire me Korea에 가게 되었습니다 14일에 발로날레에서 만나요 저희는 바늘에 오스트리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늘에 오스트리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녕 저희는 한국 문화를 위해 고맙게 되었던 Jug 저희는 한국 문화된 Daily At The Aal-Ted 우리의 상 Centre, 우리의 상품안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지찍 perde 우리의 상품안에 오스트리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품안에 오스트리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품안을 잘 고려합니다 우리의 상품안이 왜 이렇게 든지 우리의 상품안이 여러분들 우리의 상품안에 도웁니다 모든 게 작게만 보여